에어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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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겸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신개념 모기 퇴치제 해피홈 에어트랩입니다. 이제 점점 모기가 들끓는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에어트랩과 에어넷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유한량의 해피홈 에어트랩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에어트랩은 신개념 단파장 LED 를 적용시키고 모기가 가장 선호하는 파장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해피홈 에어트랩 360은 낮은 소비전력으로 전기요금 걱정 없습니다. 에어트랩 구성품으로 분리형 어댑터가 들어있으며 어댑터와 USB 케이블이 분리되어 보조배터리와 컴퓨터 등에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 오프 작동 스위치가 있어 간편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형 포집통을 분리하면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분리형 포집통 조립은 간단하게 시계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에어트랩 뒤쪽에 어댑터를 연결해 주고 전원 플러그를 연결한 뒤 상단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 작동시켜줍니다. 설치는 시야가 확보되는 실내 공간의 바닥으로부터 1.5에서 2m 높이에 설치해 줍니다. 다음은 순개념 무기 퇴치제 에어넷 소개입니다. 실내에서도 야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스탠드형 제품으로 캠핑이나 오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냄새의 노후 전기 없이도 오케이 놓기만 하면 끝 다음은 해피홈 에어넷 거리형입니다. 에어넷 거리형도 실내에서도 야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거리형이라 고리가 구성으로 들어있어 제품 위쪽에 꾹 눌러 조립하면 됩니다. 현관문이나 베란다 또는 캠핑에서도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넷 멀티형입니다. 에어넷 멀티형은 방충망이나 현관문 베란다 캠핑에서도 모기를 간편하게 퇴치할 수 있는 신개념 모기 퇴치젯 에어넷으로 개봉 후 모두 3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피홈 에어넷 올여름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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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